오늘 다리 시작해 볼까요? 다리 시작해 볼까요? 호신하시오! 자! 자! 오늘 밤에 아마도 모르게 널 둘이서 둘이서 사랑해 보여 내 밤에 아마도 모르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 밤은 무서워난 미래가 없으며 나의 곁에 좀 더 놀러요 이 밤에 나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거야 오래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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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으로 사랑이는 사랑이는 명섭할게요 오늘 만에 아마 본 모르게 너만 둘이서 둘이서 사랑할거야 오늘 만에 아마 본 모르게 둘이서 사랑은 뭐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나의 대답은 말로에 나의 대답은 마음으로 지켜줄 거야 당신도 이 곁에 있다면 우리의 맘은 우리의 영원함으로 사랑의 맹세에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두개 두개 사이를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마도 모르게 뚳뚳뚳!! 뚳뚳뚳뚳뚳 구의하여 깨지 않게 해줘 먹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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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에 아마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분잖아 . . . . . . . . 가슴긴 왜 이래 가슴긴 왜 이래 가슴긴 왜 이래 가슴긴 왜 이래 감사합니다 와 분위기가 진짜 사실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물 한잔 마시고 괜찮으실까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저기 객석에 앉아계신 분들도 잘 돼 보이실까요? 다행입니다. 어떻게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이제 저는 물러날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마지막 곡은 제가 따르릉이라는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. 이 곡은 여러분들과 소음 조금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보고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게요. 자, 여보군! 네가 먼저 만나져놓고 내 뜻을 하지마! 오 좋아요. 좋습니다. 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! 네! 너무 좋고요. 하나 더! 데르릉 데르릉 내가 이동합니다! 너무 좋고요. 이 정도 한번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사실 지금 이렇게 경남남도 생활체육대 축전이 열리는 양산에서도 그래도 여기서 동시에 국화축제가 함께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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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